오늘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들을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슈 파워는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일단 먼저 처음 살펴봐야 될 이슈 살펴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 이슈는 어떤 이슈인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바로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지주사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두산, 한화, 오리온홀딩스, CJ까지 지주사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신사업 발굴을 하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 어떻게 지주사 투자를 해야 우리가 수익을 또 올릴 수 있을지 그 힌트를 자세하게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는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 이러면서 지주사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 전에 좀 살펴봐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바이오젠이 알차이머 치료제를 FDA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삼성바이올로직스가 초반에 4,5% 오르다가 상승 탄력이 많이 줄긴 했지만 2.5% 상승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피플바이오 같은 종목들도 지금 상승세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10% 넘게, 지금 20% 넘게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 퓨처캠 같은 종목들도 6% 넘게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관련 종목들이 오늘 튀어오르긴 하고 있는데요. 바이오젠의 알차이머 치료제 승인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사실 미국 시장에서는 논란은 좀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FDA에서 사실 신약 개발에 대한 승인은 내긴 됐지만 그 과정 자체가 사실 풍산치만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논란의, 외신에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약을 승인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는 꼭지를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좀 이슈를 본다 그러면 저는 좀 의미를 둘만하다. 왜냐하면 20년 동안 이런 치매에 관련돼서 신약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이게 최근에 나왔던 게 2003년이었습니다. 꽤 오래 전에 이 알차이머에 관련된 신약이 나온 다음에 사실 그동안 나오지 않았고 이번에 이제 바이오젠에서 새로운 신약을 냈고 거기에 대해서 FDA가 승인을 했기 때문에 좀 의미는 저는 부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특히 알차이머 치매, 미국 시장을 좀 봤더니 전체의 현재가 한 600여만 명이 지금 이 알차이머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2050년이 되면 무려 1,300만 명 수준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사실, 이렇게 보면 좀 안 되겠지만 사실 제약사 입장에서 어마어마한 시장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인구로 보면 4분의 1이 치매를 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큰 시장이 있고 여기에 이제는 신약의 이슈가 불거지다 보니까 당연히 바이오젠에 대한 주가는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와 관련돼서 우리나라의 주가, 당연히 이와 관련된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열심히 찾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장 초반에, 그러니까 개장했을 때의 관련주라고 얘기하긴 보다는 사실 테마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바이오젠과 관련돼서, 아니면 연관돼서 바이오에 대한 관심들이 뜨거워지다 보니까 중추신경제 치료제라는, CNS라는 중추신경제 치료제와 관련된 테마주를 열심히 찾다가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개장보다 많이 빠졌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섣부르게 투자하기에는 조금 위험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바이오젠과 연관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제약바이오 쪽에 워낙 재미가 없었는데 일단 이런 이슈가 불거지면서, 이슈가 나오면서 제약바이오 쪽이 오늘 시장에서 일단은 모처럼만의 힘을 내면서 빨간불을 좀 켜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그 다음으로 이어서 아까 확인해봤던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에 지금 계속 선순환 돌면서 순환적으로 상승하고 수급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한해온이 10%까지 상승을 하다가 상승폭이 약간 줄었고 HMM이 또다시 6% 넘게 상승하고 있고 CJ, CGV라든지 이런 경기 재개와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은 다시 또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그럼 경기가 재개될 텐데 그럼 어떤 쪽에 투자를 해야 내가 뒤떨어지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평론가님은 어느 쪽을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금융 투자를 했을 때 GST 투자를 했을 때 가장 기본은 말 그대로 나눠서 바구니에 담는 이런 특수 전략이 지금 가장 대주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무슨 얘기냐면 지주사 한마디로 이미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의 이슈가 좀 불거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주사에 대한 투자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딱히 지주사 이런 것보다는 지주사라는 건 결국에는 자회사들을 어울려가고 홀딩스 개념이기 때문에 수직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회사들, 모회사가 있고 자회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자회사들이 각각의 영역이 나눠지게 됩니다.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포트폴리오 담기가 딱 좋은 구조로 돼 있거든요. 두산 오늘 많이 빠지고 있지만 사실 어제만 해도 굉장히 많은 이슈를 얻었었고요. 두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화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롯데 지주도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받고 있어서 상승률이 어마어마해요. 실제 올해 들어와서의 주가 상승률을 본다 그러면 두산 계열 같은 경우는 96%나 올랐거든요. 올해 어제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보고 올해 총처럼 본다 그러면 96%나 올랐기 때문에 사실 이런 지주사에 대한 관심들이 좀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주사 말씀을 해주셨지만 오르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고 이런 부분은 또 어느 쪽에 지주사를 우리가 좀 관심 가져야 될지 여러 가지 지주사들이 있잖아요. 어느 쪽을 좀 보세요. 역시나 두산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많이 오르다가 오늘은 빠지고 있는데 그런데 성장 가능성, 모멘텀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양끌이죠. 우리가 두산중공업과 인프라코어인데 사실 두산중공업이 안 좋았기 때문에 두산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 중심에는 역시나 원전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시겠지만 지난달 21일에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원전 사업, 공동 진출 사업 이슈 불거지면서 그러면 그동안 워낙 소외됐기 때문에 원전이란 것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힘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원전을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는 투자금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왔고요. 이러한 두 기업들이 다시 한번 두산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워낙 좋습니다. 좋은 회사고 탄탄하고요. 그다음에 재무구조도 좋고 물론 이제는 두산 지주사에 지원하기 위해서 약간 출자금을 많이 뺀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수익 면에서 굉장히 탄탄한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주사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하나 같은 경우에도 하나 솔루션 태양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 계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제가 눈에 띄는 거는 아무래도 CJ 같은 경우입니다. 아무래도 많이 관심을 안 가지시는 종목이긴 한데 저는 이제 CJ 계열에 왜 관심을 갖냐면 사실 CJ E&M이 워낙 그동안 또 소외를 받았어요. 그다음에 이제는 광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가 재개된다고 그러면 광고 사업이 잘 됩니다. 필연적으로. 왜냐하면 돈을 싸들고 있는 기업들이 실제 이제 광고를 통해서 내수를 징장시킬 때 내수가 살아보니까 광고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CJ E&M 같은 경우에도 워낙 또 소외를 당했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주가가 크게 뛸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두산이나 하나 다 알고 계시겠지만 CJ 계열도 굉장히 볼만하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지주사 중에서도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을 소개를 해주셨고 그러면 또 여러 대기업 지주사도 있지만 사실 금융 지주사도 우리가 좀 빼놓을 수 없잖아요. 지주사 투자할 때 금융 지주사 쪽도 좀 볼만할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는 이슈는 아실 거예요. 이미 배당에 대한 금융 지주사 쪽 투자한다고 하면 금융계 투자한다고 하면 은행이고요. 결국에는 대표적인 게. 그런데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미 뉴스에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반기에 배당금을, 배당 성향을 늘릴 것이라는 것 때문에 호재를 좀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당 성향이 높아지면 기본적으로 당연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고 그럼 수급이 몰리게 되고 당연히 주가에 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배당 성향을 늘려가는 것들 구조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배당은 들어간다. 반기 배당 분명히 저는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보고는 있는데 변수들도 역시나 저는 역시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부실 채권 비율이 조금 낮아졌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래서 이제는 말 그대로 금융주를 봤을 때 금융 재무 구조가 굉장히 건실하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저는 이건 좀 착시효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금융당비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규제를 좀 해왔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자유예 조치를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었거든요. 지난해 3월부터 시작해서 9월에 한 번 연장되고 2월에 3월에 또 이자유예가 또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또 9월까지 연장됐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시대다 보니까 이런 소상공인 중심으로 대출을 많이 했는데 이거를 이제 원리금을 갚는데 이자유예를 계속적으로 해주고 있는 정부 당국이.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부실 채권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부실 채권 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지금 금융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반기에 이게 만약에 9월 이슈에 이제는 풀리게 되면 하반기에 부실 채권이 쏟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착시효과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고 또 하나의 변수는 이제는 금융사들이 대성충당금을 늘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하반기에 부실 채권이 많아진다라고 본다면 다시는 당연히 그걸 메꿔야 되기 때문에 대성충당금을 쌓아둘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금융 입장에서는 은행 입장에서는 대성충당금 쌓아둔다는 얘기는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쁠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면을 본다 그러면 그 이면은 역시나 부실 채권에 대한 감당을 하기 위해서 쌓아두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최저 비율을 비롯했다. 부실 채권이 최저 비율이다. 사실 이게 긍정적인 시그널은 저는 아니다. 그래서 변수도 꼭 생각해 두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권혁중 평론과 함께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장에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지주사 투자를 한번 힌트를 주셨습니다. 금융지주사들도 좋긴 좋은데 배당 때문에 좋긴 좋은데 살펴봐야 될 것들도 분명히 있다 알려주셨고 이외에도 다른 대기업 두산, 한화, CJ 쪽의 지주사도 충분히 좋은 모멘텀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자는 의견까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권혁중 경제평론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투자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